이병진이라는 사람은 느려야 맛이 있다. 남들이 빠르게 하라고 할 때 더 느리게 해봐라. 그게 튀는 법이고 네가 해야 될 것이 그건 것 같다. 고맙고 감사하죠, 저는 개인적으로.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... 나를 알아봐주는 선배가 있다는 그 자체에 오늘 이병진 씨가 부럽지 않습니까? 예. 자, 이병진 씨의 어떤 선배로 기억되겠습니까? 큰형. 지루카송에 방해하시면 안 될까요? 아, 귀엽다. 아, 우리 형도 보여주시네. 아, 안 돼. 지금 러브 호텔리 갔어요. 아, 잘해. 이 옷은 좀 찢읍시다. 빨리해, 빨리해. 빨리해, 빨리해. 됐다고 어차피 쓰고 싶지도 않은 배우였다고. 그분이 이병은 씨였어요. 예? 이건 아니잖아요. 추워서 울어봤고, 배고파서도 울어봤고. 그 어떤 엉망금을 준다 하더라도 팔 수 없는... 아, 아직도 나를 지을 수 없어. 아, 아. 아, 내가 너무 보고 싶어. 할 수 없는 탈 수 없어. 내 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나도 그리워서 내 위에서 번지도 long time ago 오랜만에 마이크를 쥐어잡고 박자에게 맞춰 리듬도 타고 I feel good this is my flow 온라인 리프 키워드 워리어 우월위해 비아냥거려 stop that noise don't care anyway 목표를 향해 달려나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원용독 의성 흑마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한빛나노우유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